오늘 12시대 이전까지 그 돈을 제자리에 입금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? 그리고 그 5만 루피아를 형과 내가,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어요. 어떤 식으로도 누가 벌어줄 겁니다. 이기면 되지 뭘 만들어서. 일부문이 왜 다 하니? 비회질적으로. 그러네.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가서. 일부문이 다 힘을 모아서 5만 루피아를 돈으로 준지만 한 명 가볍게 해서 5만 루피아를 어떻게 벌어오기? 두 명, 두 명. 두 명, 두 명. 한 명은 너무 쓸쓸하잖아요. 두 명. 잠깐 쉴 때. 질 때. 둘이서만 안 쉬고. 진짜 비효로. 자, 코난을 있지만. 와, 이거 비효인데요? 코난을 있지만 방법은 저기 가는 거거든요. 와우. 나만 방법은 여기서 어떻게 해? 갠동밖에 없어 갠동. 현진 형님 이 시간에는 쉬는데 우리 다시 갠동하러 가는 거야. 와, 수술하겠다. 지금 가서 하는 갠동은 정말 갠동입니다. 정말 할머니들하고 경쟁해야 돼요. 다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. 다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. 자. 왔어. 왔는데 휴식 없이 바로 다시 갠동을 하기. 오케이. 오케이. 어우, 나 어떻게 해. 방송하면서. 위기야, 나 지금. 이렇게 떨리죠, 처음이야. 나 걸리면 밥 더 먹고 갈 거예요. 나는 그래. 이래야 저희도 저리는 거야. 꼭 갠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. 갠동으로 가고. 갠동으로 가고 동물. 지금 우리가 가진 기름은 그거밖에 없어. 아까보니까 시클로가 하나 있더라고. 나는 시클로 하든지. 자. 그게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떻게 알아요? 지금 현재 밖에. 온도가 지금 이제 35도 갑니다. 휴지가 없어요. 두 명은. 5만 루피아. 두당 2만 5천 루피에서 보내야 됩니다. 저 너무 떨려요. 가요? 딱 잡고 하나 더 뽑아. 네. 일단 먼저 잡아. 자. 어느 거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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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나 모르지 몰라. 하나. 둘. 우리 이제 생명 공통체야 지금. 하나. 둘. 셋. 어. 기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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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의 통과. 아. 아. 아 나 이거 되게 못하는데. 이게 티야 이게. 잘하네 이게. 하나. 둘. 아 짬 못 짜 짜 짜 짜 짜. 아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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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지. 아니 어제 가운데 거에다가 이상해가지고 그랬어요. 딱 앞에 거 잡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진짜 이거. 셋 셋. 통화. 여기서 앞에 통과자는 사람하고 재문되는 거야 이제. 제가 이제 재물을 했습니다. 자 잠깐 나와. 확률이 5분의 이하 40%의 확률이.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나는 방송만 상관없이 지금 컨디션이 좋다. 휴식이 필요 없다. 나는 갬동으로 다 하고 싶다.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? 한 명 정도는. 이거 씻고 있어서 못 드시는 거죠? 오케이 잠깐만. 하기 싫어. 나 지금 너무 잠시만 진짜. 뭐하고 맞는 거야? 제가. 하나 하나. 나올 때 됐어. 나올 때 됐어. 안 됩니다. 자고 끝이야 자고 끝이야. 하나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하나 둘. 제발 셋. 넷. 둘. 제발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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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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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자, 성공했다. 유세영 당첨. 당첨. 자, 이제 강릉이. 고통이 줄어들지. 아니, 다리 짧은 것 같다 서러운데 빨딱같이 짧아. 자, 해제 심기가 됐습니까? 방송용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